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런던의 한 전문가의 말말마를 처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픽업,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buying the dip, 저가 매수를 계속한다면요. 하지만 growth stocks, 성장주들은 계속 붙임을 겪을 텐데요. 10년물 수익률이 2.5%에 가까울수록 성장주들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상승하면서 2.4%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주식시장에 압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다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2.384%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기술주는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화려한 수익률은 우리가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진짜로 앞으로 그러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주는 좋은데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거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JP모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국채로 자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보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80% 이상이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에 대한 아직도 심리가 남아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서 봐야 되는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국 정부와 연준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작년보다는 굉장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표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경제를 연착륙하는 것은 옛날에 셀레버거라는 기장이 허드슨강에 비상착륙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적 무능과 정부의 정책적 무능들을 야단치는 그런 편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직도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더 이것을 갖고 가야 된다. 많은 것들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어쨌든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오는 8%가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가 또 1000달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은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장 상황 계속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테슬라가 독일의 기가 팩토리를 오픈했습니다. 이 개장식에서 일론 머스크는 어찌나 신이 났는지 춤을 추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이 테슬라 전문 트위터인 테슬라 아드리에 올라온 트위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을 게시하면서요. 이 퍼스트 칼 오브 더 라인 이 공장에서 첫 번째로 출하되는 차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올라온 다음 게시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했는데요. 일론 이즈 댄싱 어게인 일론 머스크가 다시 춤추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최초로 유럽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살짝 전해드렸지만 오늘 테슬라가 급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독일 기가 팩토리 오픈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나게 추던데요. 이거 유럽 최대의 전기자동차 공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2019년도에 이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짓겠다고 했는데 팬데믹 때문에 2021년이 생산 예정을 못하고 2022년도에 보고요. 앞에 보면 기가 003이라고 지금 번호판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바다, 상하이 그리고 세 번째 공장이 되고요. 네 번째 공장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그래서 이거를 쭉쭉 나가는데 결국은 이러면서 독일 에너지 장관이 와서 축사를 해주는데 아주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석유에 예속되지 않은 경제로 가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다 빗대서 말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만 재생 에너지의 이행을 위한 전환점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공장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슬라로 향해가는 또 이정표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테슬라가 다시 천 달러를 향해서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주나 자동차 관련 종목보다 하락했다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확실히 하나 나온 거는 팩트는 뭐냐면 머스크는 춤은 잘 못 춘다. 그게 어제 팩트였습니다. 약간 아저씨 막춤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시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흥을 보여줬던 일론 머스크의 춤까지 함께 보셨고요.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도 암호화폐 펀드에 진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 베이스에서는, 코인 데스크에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릿지 워터에서 퍼스트 크립토 펀드, 이 회사의 첫 번째 암호화폐 펀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코인 데스크에서는 두 명의 소식통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옵션 거래에 이어서 코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식이 될지 궁금한데요. 역시나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관심이 멀어지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약간씩 다시 조금 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레이달리오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상화폐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만 최근에는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갔을 때는 분명히 더 비트코인을 보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하면 바로 말을 바꿔버리는데 최근에 해치펀드들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게요. 잘 아시겠지만 해치펀드는 아니지만 블랙락이라고 있잖아요. 금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암호화폐로 지금 갖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암호화폐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세로 갈 수 있느냐는 이번 인플레의 전체에 몇 개월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나갔을 때 암호화폐로서의 또는 인플레이션의 해치 방법으로서의 암호화폐 이 진가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조금이라도 암호화폐를 갖고서 그 성능을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펀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들은 많은 손님들을 투자자들을 많이 모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차원에서는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세로 갈지는 아직도 크게 대세를 바꿀 정도의 투자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시험대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화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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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